어제 할머니가 뭘 봤다고 그래요. 할머니가 기절해가지고 지금 다른 집에 누워계세요. 그거 꼬랑지 그거 조만지 나온 거 버렸니 그냥 기절을 힘으로 쳐 제가. 밤에 되면 그 뭐 슥커니 막 그런 소리가 나고 나고. 무슨 소리야. 여기 다 세우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다 넘어져서 있더라고요. 야야고요. 티비 유선줄 방해로 들어가기 위해서. 나 왔다. 나 왔다. 나 왔다. 나 왔다. 나 왔다. 나 왔다. 가 pink fel평안ieg 그럼 vasped to me. 그래? 힘들게. 맞아. 또Great castigker 비아먹고 같이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하고 그냥 범인이야 소리 진짜 좋다 얘 나와서 그냥 어떻게 사람 그냥 와갖고 탁 부르면 어떡해 이게 화사라고 하는 건데 꽃뱀이야 꽃뱀이야 유해목이라고도 하지 모험이 이제 체온이 떨어지니까 체온을 올리려고 집으로 들어온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잠잤을 때 출구를 찾으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눈이 없으니까 다시 또 거기로 들어가게 되고 없던 생일을 calendar 주근혜 아이고 주근혜 주근혜 진짜 낯을 때 넘어울다 오, 머리 줄어들어. 오, 머리 줄어들어.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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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너무 가벼워요. 뭐라고 할까. 무거운 짐을 메워있다 내리는 것 같이. 무거운 짐. 얘가 우리를 몇 주 동안 괴롭혀서 잠도 못 잤는데 이제 얘도 자연으로 들어가서 잘 살고 나도 이제 두 다리 쭉 돕고 잘 살고 이제 둘이 다 좋은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